할리우드에서 현존하는 가장 성공한 흑인 배우 중 한 명인 동시에 이 시대에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배우 중 한 명인 윌 스미스는 맨인 블랙 2부터 행코까지 주연작 8편이 연속 북리박스 오피스 1억 부를 돌파한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또한 래퍼와 배우 양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로 놀랍게도 숨겨진 친한파 배우이기도 한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맨인 블랙이 홍보차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월드컵 덕분에 존묻혀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7일 10년 만에 맨인 블랙 3 홍보차 두 번째 내안에서는 친숙한 듯 등장 전부터 괴성을 질러 기자회견장을 웃은 바다로 만들고는 장래 치열한 취재 경쟁으로 기자 간담회 중에 계속 플래시가 터져서 기분이 안 좋을 법도 했지만 윌 스미스는 카메라를 가르키며 유머스럽게 주의를 줬고 덕분에 부드럽게 마무리됐다고 하죠. 공항에서 아내인 제이다 핀캣 스미스와 막내딸 윌로 스미스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의 아내와 딸이 걸그룹 원더걸스의 광팬으로 그는 인터뷰에서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 두 모녀가 원더걸스를 가장 좋아한다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원더걸스가 윌 스미스의 제안으로 행사에 초대되어 비공식적으로 윌 스미스 가족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스미스는 밤에 도착해 바로 호텔에 들어가 잤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했고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이 피곤했지만 프로의 자세로 활기차게 기자 간담회를 이끌었고 한 여자 기자에게 불쑥 목소리가 예쁘다고 말해 해당 여기자가 얼굴을 들지 못했을 정도로 기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영화 맨인 블랙삼이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되는 것에 대해 급성장한 한국 영화 시장에 주목해서 월드 프리미어를 하게 됐다고 말하는 그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기자를 대했고 세계 영화 시장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치를 10분 이해하고 존경하는 프로페셔널한 면모와 함께 아내와 딸을 위해 셀럽을 청해 성사시키면서 가장으로서도 감정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 뷰가 무척 아름답다며 본인 페이스북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호텔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주택가 전경 사진이 뜻밖의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죠. 우리에겐 평범한 주택과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의 모습이었지만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은 건물 옥상에 정원이 있나보다 옥상 정원이라니 정말 로맨틱하다. 와우 건물마다 다 옥상에 테니스 코트가 있네 부자다. 옥상에 정원이 정말 많네요. 너무 멋집니다. 과 같은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테니스 코트와 정원은 바로 녹색 방수제가 깔린 옥상 바닥 때문으로 건물 옥상에는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지 않도록 칠한 방수제 상당수가 녹색이라 빚어진 재미있는 오해로 한때 인터넷을 달궜고 지금도 종종 외자되는 이야기인데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새삼스럽습니다. 이런 윌스미스에게 2013년 영화 애프터 어스 홍보를 위해 세번째 방안했을 때 친한파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그의 선선하고 호의적이었던 반응은 정확히 1년 만에 영화에 함께 출연한 아들 제이든 스미스와 같이 왔을 때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고 한류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 그들은 포토타임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지어 보인 이들 부자는 환하게 웃으며 장난을 치며 말 그대로 일하러 온 사람 같아 보이지 않게 큰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제이든 스미스는 감사합니다 를 연신 외치고 윌스미스는 사랑해요 한국이라고 소리쳤고 한국말을 정말 잘한다는 사회자의 말에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며 큰 웃음을 줬습니다. 회견 중에 윌이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이 크게 성공하면 싸이와 같이 음반을 내겠다는 공약을 불쑥 내세우자 아들 제이든이 그럼 나는 지드래곤과 함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거들며 지난번에 이어 부자가 입담으로 기자들의 배꼽을 잡게 한 것인데요. 스미스 패밀리는 윌은 정규앨범 사장을 낸 가수로 부인과 제이드는 배우, 막내딸은 아버지 윌처럼 배우와 가수를 겸하고 있는 연예인 가족입니다.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후렴고를 행얼거리던 윌 스미스는 5월 7일을 윌리 데이로 지정해 공휴일이 되면 매년 방한하겠다는 농담으로 회견을 마무리했는데요. 자신의 아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랩을 하고 싶다며 노래에 비속어를 쓰지 않는 랩퍼 윌이 한창 중위병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당시 잘 나가던 케이팝 연예기획사를 방문한 것은 순전히 부성애적인 행보였습니다. 윌 스미스와 그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는 이 스케줄 전전날 한국에 도착해 싸이와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 지드래곤 등 여러 아티스트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다면서 한국은 환상적이고 예술적이고 창의력이 넘치는 나라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만남은 윌 스미스가 개인적으로 YG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뤄진 것으로 놀랍고 흥미로웠고 당시 YG에서는 윌 제이든 스미스 부자가 가수를 겸하는 만큼 음악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죠. 제이든 스미스와 지드래곤도 서로의 음악을 들려주고 선물을 교환하며 앞으로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해보자고 약속하고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고 전하며 YG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스미스 부자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유쾌한 자리였던 그날 윌 스미스 부자와 함께 온 총 17명의 외국 스태프 등 YG 사옥 식당에서 비빔밥과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윌 스미스는 2016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브라이트의 홍보차 일본 도쿄에서 본격 연예 한밤 특별 리포터 자격이던 크리샤츠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크리샤츠는 글로벌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가수로 데뷔한 미국과 필리핀의 이중국적자로 한국 연예방송의 리포터 자격으로 윌 스미스를 찾은 것인데 추가 한국에서 왔다며 인사를 건네자 윌 스미스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기억해내며 반갑게 카메라에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정식으로 윌 스미스 조엘 에저튼과 만난 크리샤츠가 자신을 케이팝 싱어라고 소개한 뒤 우리 파이팅을 외치고 시작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조엘 에저튼이 그거 한국말이죠 면서 싸우자는 뜻 아니죠? 라며 재치있게 묻고는 카메라를 향해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조엘은 윌이 파이팅이라고 하는 걸 본 것 같은 장면이었죠. 윌은 당시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한다며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김치를 뽑기도 했습니다. 재이든은 케이팝 가수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비춰왔었습니다. 한국의 두 부자의 행보도 무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2017년 재이든 스미스가 지난 2013년 방문 당시 지드래곤과 머리를 맞대며 서로의 어깨에 팔을 올려둔 채 포즈를 취한 사진을 공개하며 케이팝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었죠. 그는 트위터에 난 케이팝 스타가 되고 싶다. 진심으로 지드래곤이 나에게 영감을 준다는 글을 남기며 4개월 안에 케이팝 싱글을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타임즈에서 선정한 힙합 뮤지션 겸 배우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에 선정되기도 한 재이든이 특히 왕성한 SNS 활동으로 국내 아티스트와 연락을 주고받고네 빌보드 등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윌은 2017년 연말 세계 유튜브 토탈 구독자 3위였던 릴리싱이라는 유명 유튜버 방송의 뇌상에서 사용하는 용어 알려주는 컨셉으로 출연해서는 절대 떠오르는 케이팝 스타 BTS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꾸준히 케이팝과 역깁니다. 그 덕인지는 몰라도 2019년 9월 25일 영화 제미니 맨 홍보차 블리브에 출연해서는 본인 자신의 이름 윌 스미스를 한글로 적기도 했죠. 유명인사 인터뷰어로 유명한 에릭남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위로 윌 스미스를 꼽으면서 성격이 참 좋다고 언급한 후로 미팅하자는 제이가 온 이후 제이든이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트위터에 올려준 적도 있다며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는 가장 좋았던 인터뷰를 꼽으라면 제이미 폭스를 꼽았는데 윌 스미스 이후로는 그를 꼽는다며 웃음을 터뜨린 에릭남은 자신의 생일에 인터뷰위로 노래와 춤을 추는데 멋있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는 복면가왕의 위를 추천하고 자신이 연락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 미국 최대 뮤직 페스티벌인 코첼라에서 축제를 즐기며 대기하는 블랙핑크에게 인사를 건넸고 후에 무대를 마친 블랙핑크를 찾아가 팬임을 자처하며 본인 인스타에 같이 찍은 사진을 포스팅하기도 했는데요. 윌 스미스와 함께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방문해 블랙핑크 데뷔 전에 보고 인상이 깊었다는 제이든 역시 코첼라 무대에서 만나 친분이 더 돈독해졌으며 제이든과 블랙핑크 멤버들이 사석에서도 따로 만나기도 하는 등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하죠. 난 진심으로 심각하게 케이팝 스타가 되고 싶다며 남다른 한국 사랑을 과시했던 제이든과 그의 아내 딸은 현재 심각할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로 윌이 보설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요즘 열심히 동방 예의지국 한국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며 소통했던 일이 안타까운데요. 2019년 두바이의 골프 상점에서 한 팬이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겠느냐 의청하자 윌은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윌은 흔쾌히 사진을 찍자고 말하며 영화 알라딘이 한국에서 큰 은행을 한 것에 감사하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2020년 코로나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윌 스미스는 유창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한국에 가지 못해 너무 아쉽다라고 말하며 상황이 진정되면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아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서글서글해서 티나게 배척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좋아하는 티를 숨기지 않는 윌 스미스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baret responsibility.